강이 핏빛 치러 물들 것이다 제왕이니라 어? 자르반 이건 뭐 거의 핵노답인데 어 융첩 먹었으니 이득이야? 어 이득이다 이득이다 먹었냐? 개이득? 어 먹었네 개이득 자르반님 감사해요 자르반 아 아 아 W 이거 남타가 어떻게 하지 이건 아 남타 존나 하고싶다 이거 남타 존나 하고싶은데 딱히 애들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아니 이주궁 안쏠? 아 이주궁도 없고 아 남타 살거 없다 진짜 존나 버친다 이주궁 안쏠 미디에다가? 아이씨 이주궁도 없고 아 아아 낙타거리가 없다 으아아 으아아 잘라 어려운거 시발 다 잘라봐야 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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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아이씨 이씨 아이씨 이륙 아이씨 아이씨 이씨 이준 아아 런밀 휴 휴 휴어와 휴 휴 쪵 쪵 쪵 쪵 쪵 쪵 비쾌개어엉 똘랜개 다 뒤져나 그냥 씨발 꼬라 받고 primarily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싸우면서 한번 가 보자 한번 씨볼련들아 일정 박아라고 해 씨발 굴 존빠지게 박으러 뭐야 이 씨발 새끼들아 아유 씨발에 내가 답답해졌었네 씨발 자르반 병신 잊으려면 개 씨발 병신에다가 국사위공 그 의국이면 뭐하냐 아니 내밀으면서 나만 모르는데도 뒤에서 어리버리 이 질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아두겐 씨발라마 X같은 캐새끼야 너랑 게임 안해 씨발새끼야 병신 씨발라마 사위공 위공 들어가면 뭐해 병신 니 날리 병신새끼야 어리버리 존나가고 씨발새끼야 뒤에서 Q 한방 날리고 들이 빠지는데 병신새끼야 원진하지마 캐새끼야 존나탑날래 진짜 씨발 존나할건데 와 씨 씨발 진짜 아아아아 흐흑